안녕하세요 19기 윤지용입니다 제가 할 곡은 뭐였지? Just Jerk에 제이호 님이 안무를 만드신 뭐였지? 하여튼 그런게 있어요 Die with a smile Die with a smile 그리고 Women 어느 나라 말인지 그런 곡이고요 뽑을 인원은 네 명의 TO 한자리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들면 신입생 한명에 재학생 한명으로 세 명이서 할 수 있어요 네? 굉장히 멀어버렸어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다 뽑을 거예요 아 아 아 이 영상 제이호 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 버리다 너무 해야돼요 좋아요 아니요 아 네 아니요 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